또한 주제는 생각보다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2030세대가 많네요. 졸업이 늦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못 잡은 것도 있고 일자리를 잡았지만 자립하기에는 여러분들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특별한 그런 사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모가 대개 은퇴 연령이 60전이라고 하면 은퇴 이전과 이후에 부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은퇴자들마다 경제적인 행편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은퇴 이전에 비해서 은퇴 이후에는 정액, 직업액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여러분들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런 경우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식이 완전히 자립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부모의 노후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인접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통계체에 나오네요. 여기 보시니까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네요. 은퇴 사는 2030 캥그르족 10명 중 6명 그러니까 2030 가운데서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그냥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이번 통계자료는 상당히 이렇게 패널 조사를 했네요. 패널 조사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조사 대상을 시간대별로 추적한 거기 때문에 통계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자료인 거죠. 2024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회. 패널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그룹이 시계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정 그룹이 시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변화를 경험하는가. 이거 보니까 한국고용정부의 한 연구위원이 발표하신 걸 보게 되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30 세대의 캥그르족 비중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함께 사는 비중이 64% 그리고 비캥그르족이 36% 10명 가운데 6명이 경제적 자립이나 이런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책임을 다 돌리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 가운데 굉장히 부모들이 고달프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패널 자료입니다. 패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로 의미가 여러분들 굉장히 크죠. 2012년부터 시작해 상당히 악화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경제상황하고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결성이 연관성이. 그러니까 64% 69% 60% 되기는 60% 된대. 추세선이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좀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 가운데 100% 가운데 66%까지 과거에는 47.4%였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부모하고 함께 사는 2030 세대 가운데서 미취업자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 비중이 47.4%에서 66.6%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용돈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부모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보수 수준이 좀 괜찮으면 빨리 자립을 한 것이고 보수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신 분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세대 노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국제 자료를 보니까 이탈리아가 좀 심하네요. 이탈리아가 청년 62.5%가 부모하고 동거하고 있고 스페인이 59.5% 이게 이제 남부 유럽이고 독일 자료로 못 봤네. 독일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남부 유럽하고 그다음에 유럽 사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사고 방식도 좀 다르고 미국은 외신을 통해서 자주 캥그루 문제가 등장하지만 그래도 낮네요. 24%.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고 방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영국도 25%. 영미가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나라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송사탕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제 나이가 이제 80세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의 은혜가 엄청 컸음을 깨닫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땀과 핏감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날이 갈수록 빼속 깊이 섬여듭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 송순생님 말씀하신 이야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죠. 어쩌면 이제 공병호TV를 계속해서 제가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도 뭐 한강물에 이러면 돌던지는 격이 되겠지만 어떻든 국민들이 실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 좀 잘 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송을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 실방송 시작하고 나서 거의 쉬지 않지 않습니까요.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휴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참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참 앞세대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잘 되려면 자주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회, 경제, 인프라 도약을 위한 기초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좀 사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가능한 자기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 많은 부담 끼치지 말고 어제 제가 제주도의 비명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어제 방송에 이제 제주도 요즘에 내국인 내방객이 줄여서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제주의 내국인 여러분들 감소란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어김없이 하단에 있는 댓글을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제주도의 위기와 관련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립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 보면 다른 기사들에 비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주도민들이 피해가 많았던 4.3 사태 1948년도 5월 10일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그런 총선을 앞두고 4.3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4.3 사태를 예를 들면 진주주의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남루당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 4.3 사태가 어떤 사건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분 한양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 4.3 사태를 정언하는 그런 소설도 남기고 여러 가지 기록을 다 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굳이 거론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4.3 사태를 미화하고 4.3 사태를 가지고 정부의 많은 그런 보조금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말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 많이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요구해 가지고 덕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주 오염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후손들이 여러분들 겪게 될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 여러분들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더 여러분들 귀에 눈에 크게 뜨이기 때문에 더 무리한 조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렵게 어렵게 한국의 건현대사를 보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 그 해방전국에서 보면 나라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출범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를 또 다 다시 쓰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선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한 거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캥거루족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